안녕하세요. 서울메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우의 포토북 소개해드릴게요. 유빈키트는 첫번째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구요. CD 이번째 컬러는 오렌지네요. 첫번째 앨범, 세번째 컨셉의 사진 두번째 컨셉의 사진입니다. 첫번째 버전보다 훨씬 남자다움이 느껴지네요. 세번째 버전 다른 멤버들과의 사진도 같이 들어있구요. 앞두 jealousy 설탕 프랑스 비비 비비 스티커가 들어있구요. 핸드폰 포토카드 단체 사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멤버 소개해 드릴게요.